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진입니다 네 오늘 시장 혼조세를 보이는데요 일단 오전장 한 줄평 어떻게 쓰셨을까요? 네 어제에 의해서 하프타임 시장 승리 기대감은 유지 중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한 번 일단 승리를 했다라면서 관련된 시장 전략을 전해주셨는데 어떤 기대감이 또 정확하게 유지되고 있을지 시장에 대한 전략 알려주세요 네 뭐 전일도 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연준의 코멘트가 중요한 쪽은 아닙니다 연준 위원들도 시장에 나온 데이터와 지표에 따라서 말 바꾸기가 조금 시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딱 아주 직관적으로 데이터와 지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나 지표를 볼 때 사실은 뭐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연준 위원들이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시장의 출렁거림이 상당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찌 됐건 썸머레드를 즐길 수 있느냐 없느냐 아주 올해 2024년 가장 중요한 시점에 지금 도달해 있기 때문에 연준도 지금 문신의 폭이 넓지 않아요 단지 지금 연준이 명분 삼고 있는 데이터나 지표가 상당히 시장에는 좀 우호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굉장히 글로벌 매크로 변수 등 채권 가격부터 최근에 또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채권 입찰이 있었기 때문에 등등을 여러 가지 보는데요 저는 지금 그것보다도 뭐 앞으로의 채권의 수요 채권을 사줄 만한 큰 손이 없다 뭐 이런 딥한 내용보다도 지금 현재 미국의 경기와 물가에 관해서 연준은 선택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연준이 생각하는 것만큼 핫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쿼터 사실 뭐 ISM 이제 공급자 관리협회에서 내놓는 PMI가 그렇게 뭐 중요한 쪽은 아닙니다만은 미국의 경기가 정말 뜨겁다는데 50 밑으로 나오는 이런 충격파를 지금 좀 받아들었어요 사실은 아침에 좀 웃었고요 지금 49.6이 시장 가이던스였습니다 그런데 48.7이 나왔죠 정말 미국 경기 뜨거운 거 맞는지 모르겠고요 계속 어쨌든 고금리 여파는 좀 받고 있다 소비 지출도 좀 줄어들고 있다 뭐 요렇게 간략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표가 뭐 못 쓰게 나올수록 안 좋게 나올수록 우리한테 유리한 국면이고 뭐 난중에 이제 뭐 비벗에 대한 시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지하고 다음 문제예요 넥스트 문제고 지금은 이제 이 매크로 변수가 시장에 굉장히 우월하고 나오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그래서 증시 조금 흘러내렸는데 체감지수 나쁘지 않죠 나스닥 선물 차트 모습 좀 보시겠습니다 뭐 어제 그제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엄청나게 혼조세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딱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데이터가 지표가 나오고 나서 금리나에 조금 더 가까워 안가까워 이렇게 판단하다 보니까 캔들의 봉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사실은 선물은 좀 틱봉으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이 틱봉 차트 지금 800틱봉 모습인데 변동성도 굉장히 높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분봉 흐름을 뭐 보시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30분봉 모습인데 굉장히 등락 과정들이 군데군데 뭐 V자 반 등 또 출렁거리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뭐 이런 모습들이 계속 연출이에요 네 근데 앞으로도 좀 연출되겠죠 지금 내일하고 모레는 숨 좀 돌릴 것 같고요 뭐 6일날은 우리가 휴장이기 때문에 7일날 이제 같이 성적표를 받아들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어찌됐건 지금 형식적인 이벤트들이 줄비해 있지만 그 이벤트를 했다는 선반형일 수도 있고 뭐 후행적인 이제 반응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튼 이벤트가 나와 있는 부분에서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패드워처에서 또 발표한 9월 금리나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올해 주장하는 게 앞으로 저금리 시대로 가기는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인데 숨 쉴 공간은 줘야죠 숨 쉴 공간은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모습인데 10년물 국채가 지금 4.4예요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뭐 계속적으로 저금리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일은 제가 봤을 때는 어렵다고 판단돼요 그래도 조금 경기를 생각해서 숨통 좀 튀어지고 가는 이런 형국으로 가려면 계속 지표는 안 좋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좀 웃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뭐 3쿼트 4쿼트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금요일 날 아마 소식이 전해질 것 같고 10일 날 전해지고 뭐 FMC는 이제 이토마토뿐만 아니고 전 경제방송에서 다 떠들겠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매크로 변수에 묻히느냐 아니면 매크로 변수를 뚫고 어느 섹터가 됐던 뭐 시세의 반등이 나오느냐 딱 기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랜만에 이제 달러인덱스 좀 모습 보시죠 달러인덱스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는데 제 예상대로 지금 이제 오늘 104불 살짝 깼습니다 위로 안 가고 위로 안 가고 105불을 변곡점으로 말씀드렸는데 위로 안 가고 다행히도 뭐 데이터 지표가 당연히 안 좋았기 때문에 달러는 계속 내렸어요 내리다 보니까 뭐 환율 나빠질 게 없죠 지금 오늘도 환율은 떨어지는 모습 근데 이제 강하게 이제 이 103불 103.8불 104불 여기를 좀 깨고 내신 마음 같아서는 뭐 한 102불 정도 제 생각입니다마는 100불까지는 정말 좀 너무 나이스할 것 같고 102불 정도까지만 좀 내려주면 그래도 좀 숨 좀 쉬고 저희 6월 7월 8월까지 좀 썸머랠리 좀 싹 즐기고 갔으면 하는 바람 이런 속에서 오늘 데일리의 흐름으로 또 국내 증세 거래소 흐름 봐봐야 되겠죠 저는 지금 좀 오늘 아침에도 아쉬웠던 게 이번에 지금 2630선까지 빠졌어요 좀 딱 뭐 2평선 기준으로 이제 121선까지 빠졌는데 사실은 뭐 빨리 올라오는 게 좀 좋죠 추세가 꺾이는 모습보다는 근데 이왕 지사 좀 내려올 거 2600선 정도까지 더 좀 조정은 받아도 좀 스무스 하거든요 그러면 더 반등폭이 좀 세지 않을까 3분기 때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오늘 체감지수가 그렇게 막 나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전의 매도세가 헤비하게 좀 나왔을 때는 체감지수가 나쁘지 않았는데 어제 오늘 그렇게 나쁜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종목군 장세의 순환매는 조금씩 이제 순환매라는 게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오늘 여기가 가고 내일은 또 다른 데가 가고 이런 양상인데 나쁘지 않은 국면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특이 동향이 있죠 여러분 외국인들이 뭐 헤비하게 현물매수세를 아직 하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3쿼터 4쿼터를 지금 좀 보고 싶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용지표 좀 보고 싶고 연준의 속내까지 좀 듣고 나서 우리 포지션 좀 작용할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위치인 것 같고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접근 포인트를 어떻게 해가고 있느냐 지금은 확실히 오랜만에 코스피 200 선물 차트 모습 보십시오 선물을 중심으로 좀 놓고 움직임의 등락 과정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기준으로 오늘 이제 6월 4일인데 6월 4일 기준으로 현재는 355가 깨지기 쉽지 않습니다 단지 금요일 날 지나고 금요일 날 두들겨 맞고 FMC 두들겨 맞으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343포인트 옵션 정광으로 좀 말씀드리면 코스피 거래소 기준으로 2533 그리고 코스피 200포인트로 말씀드리게 되면 345까지는 열어두실 필요는 있어요 준비를 하는 말이 아니고 여기까지 왔다고 해서 충격파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때 또 연준의 이제 상황이 결정돼야 되거든요 이런 일이 없이 이제 스무스하게 만약에 355를 지키면서 반등이 나간다면 결국은 이제 갭 상승했던 부분이 지금 365부터 370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메꾸는지가 이제 가장 중요하죠 여기를 빠르게 좀 메꾸고 위로 안착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그 포인트가 370입니다 그러면 포인트를 계산해 보면 2715포인트입니다 그래서 2715까지 올라가게 되면 코스피 거래소 지수가 아마 2750, 2780선까지 올라가게 될 거예요 상단 돌파는 금리 인하가 1회 진행되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등락 과정에서 결국은 해답을 좀 찾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거를 등락 과정, 기관, 행보, 플랫평, 박스권 뭐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하는데 이렇게 흘러갈 때 이왕 지사 대외변수가 좀 우호적이면 더 나이스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후행적이에요 지표는 무조건 후행적입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10초 전화만 알아도 진짜 떼돈을 벌었을 텐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것은 늘 좀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역시나 좀 바닥에 내려왔을 때 저점 매수 쪽을 좀 하시고 위에 좀 2700선 뚫고 넘어가고 이러면 조금 따라가는 매매는 지향하는 이런 전략이 가장 유효하겠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플로우를 타가면서 등락 과정을 이용해서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 시장들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들을 통해서 수익을 강하게 얻어볼지 오늘장 어떤 섹터에서 설명 뽑아주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도 반도체 그리고 동해가스원전 2차전지 준비했습니다 네 반도체와 동해가스전 그리고 원전 그리고 2차전지까지 함께 넘어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도체인데요 오늘 반도체에 대한 한줄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반도체의 시간은 진행형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반도체 역시나 올해 핫섹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의 시간은 진행형이다 라고 한줄평을 주셨네요 관련된 전략까지 함께 전해주세요 네 지금 오전보다는 조금 힘이 빠지긴 했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니까 조금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종목권 장세로 오늘 TCK라든지 유진테크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조금 흘러가거든요 나쁘지 않은 쪽이다 우선 뭐 엔비디아 이제 목표가 상향이 좀 있었고요 액분 이후에 이제 흐름이 좀 궁금해지긴 하는데 그 시장의 독과정 구조에 관해서는 다들 인정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부서지기 무너지기 힘들다 이런 평인 것 같고 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단지 이제 조정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 엔비디아를 요렇게 이제 강점 포인트고 하나 더 쓰자면 액분 이후에 흐름이 진짜 이제 궁금한 거거든요 액분 이후에 이제 계속 수급이 유입되면서 정말 불장을 연출해버리는 요렇게 가능성이 없지 않거든요 지금 그건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산업의 변화라는 게 지금 작년부터 처음 생긴 거기 때문에 AI 반도체가 요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향후에 이제 오늘 내용 나온 것들을 보게 되면 뭐 AMD 이제 유스플로우부터 좀 많았는데 궁극적인 건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HBM에 계속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마 이제 시장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쓸 겁니다 HBM의 범용성 부분에 관해서는 체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상강체제는 지금 넘기 어렵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SK닉스 삼성전자밖에 없는 쪽인데 이 HBM의 범용성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고뇌를 해봐야 된다 결국은 반도체 투자 기간의 길이 문제겠죠 요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확언하기는 어렵고 체크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런 싸움이 되겠죠 눌림목 뭐 이건 지금 TCK 모습인데 가격 조정 받고 눌림목 상승을 좀 노릴 것이냐 지금 이제 뭐 올라가는 쪽입니다 계속 이제 데이터나 지표들이 안 좋은 쪽이니까 뭐 오늘 내려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아니면 매크로 변수에 따른 조정 기로를 좀 보고 좀 쉬었다가 뒤늦게 할 것이냐 요 눈치 싸움이 좀 치열해요 시장이 다 일장일단이 있고 요 접근의 근거치는 합리적이죠 나는 FOMC 때까지 좀 다 보고 하렵니다 이것도 뭐 나쁜 전략은 아니죠 어찌됐건 분명히 변동성 초래 국면이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뭐 반면에 지수를 좀 타겟팅해 가면서 조정 구간에서 나는 그냥 나의 원칙과 계획대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가겠다 요것도 지금 일장일단이 있거든요 결국은 그 종목의 선정과 어디 결을 타느냐 어디 향을 타느냐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모습을 보게 되면 1718 오늘 수급 코스피 외국인들 수급 1위가 하이닉스입니다 어제는 여러분들 삼성전자였거든요 왔다 갔다 하지만 물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뭐 삼성전자가 막 쳐지고 폐가르듯이 하이닉스가 막 독점 구조로 올라가고 요런 구조는 아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 대외변수 마무리되는 것은 삼성전자가 분명히 주가 견인차 역할을 할 텐데 조금 걱정되는 건 지금까지는 종목군 장승대 삼성전자로 수급 쏠림이 좀 있게 되면 사실은 시장 자체는 체감지수는 확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투자기관에 고뇌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찌됐든 뭐 컨콜이라고 좀 지칭하겠습니다 AMD가 내용들을 좀 발표를 했는데 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제가 봤을 때 줄어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고금리 국면에서 언젠가는 뭐 좀 줄어들겠죠 여기서 금리 인상을 더 한다면 힘들어질 텐데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매매 관점 뭐 좀 단타 관점이라고 좀 지칭하겠습니다 트레이더보다는 좀 단타 관점으로 빠르게 이거 PSK 홀딩스 모습인데 5위선 치기를 하면서 키 맞추기를 하면서 올라탈 것이냐 아까 봤던 TCK 확실하게 60위선까지 좀 눌러진 종목들을 잡을 것이냐 이게 이제 선택의 기로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관해서만 좀 결정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뭐 어디가 우위에 있다긴 평하기 어려운데 데일리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시는 것은 좀 5위선 기준으로 PSK 홀딩스 이런 종목들을 찾는 게 맞고요 나는 조금 수익 관점으로 누릴 때마다 한 번씩 처지면 매집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가격 조정을 헤비하게 받은 쪽들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섹터 역시나 우위에 있습니다 빠른 의미로 수익 혹은 조정된 종목으로 차근차근 수익을 얻어갈지 선택을 하셔서 반도체 쪽에서는 이 종목별로의 수익을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봅니다 오늘 동해가스 관련해서 또 테마적인 설명을 주실 것 같은데 한 줄 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고뇌가 필요한 섹터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말 고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제부터 급작스럽게 이 섹터가 좀 불어오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 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저도 한 5분 전에 들어오니까 대기하면서 앵커님 그렇게 방송하는 것도 지켜보고 또 경청하고 하는데 사실 뭐 어제 주요 뉴스들에서 계속 이야기만 나왔던 것 같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 기름 한 방을 안 나눈 나라라고 했는데 정말 석유가 있다면 축하할 일이고요 너무 반길 일이죠 단지 지금 종목의 연관성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 중에서는 모멘텀이란 건 일단 하나 확언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딱 일단락 짓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접근 방식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실적은 아니고요 기대감을 품고 있는 모멘텀 접근 방식이 될 건데 이 모멘텀 접근 방식 중에서 얼마만큼 모멘텀의 연속성과 그다음에 기술적인 진입 타점이 좀 나올 것이냐 그리고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했을 때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매매 관점으로 스윙으로 갈 거냐 아니면 좀 단타나 스켈퍼로 치고 빠질 거냐 아니면 관망할 거냐 정해야 되는데 안 다룰 수는 없고 저도 아침에 살짝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인간인지라 장전호가부터 또 전일 시간에부터 계속 좀 보고 있었는데 각이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고수 분들 좀 공감을 하실 텐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에너지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제 크루드 오일 유가가 계속 빠지고 유가 계속 빠질 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피팅 밸브 조선 관련된 주까지 심지어 오늘 제가 SK 오션 플랜트까지 좀 봤거든요 그래도 바닷건에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할 거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를 해야 됩니다 이건 뭐 교과서적인 내용인데 그렇다고 해서 연속성 길이가 좀 의심되는 이제 뭐 대성에너지나 한국가스공사나 오늘 화성 밸브 지금 상한가 직행했거든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연속성의 길이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오늘 기류를 좀 보게 되면 일단 외국인들은 단기 차익실현 매물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실 시사하는 바가 좀 있거든요 지금 오늘 한국가스공사가 코스피 매도 15위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도 좀 치고 빠지겠다는 부분이 있고 종목별로 프로그램 매수 상황이나 매도는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동해가스를 들고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세세하게 살펴보지를 않았어요 일단은 왜냐하면 접근 포인트를 기대감 플러스 모멘텀으로 접근 포인트를 잡아놨기 때문에 기술적인 관점으로 종목을 한번 다 돌렸겠지 않겠습니까 각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스케일 4 차원에서 분봉으로 좀 쪼개가지고 한다는 것은 짧은 관점으로 손절한 좀 크게 스케일 4는 3% 이내에 손절해야 되는데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좀 어렵다고 판단되고요 장기 관점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2030년에 뭐 시출을 하고 뭐 등등 뭐 의견들이 이제 지금 이제 하루 지났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장기 관점은 오히려 리스크가 온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부분이 예전에 카이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고등기 참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건 없다고 하면 끝나는 문제죠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는 반대 의견 드리고 싶고 제 의견 피력을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려면 결국은 이제 뉴스 플로우거든요 뭐 인터넷 뉴스가 됐던 종편 뉴스가 됐던 계속 이제 그 두들겨줘야 되는데 두들기기에 지금 쉽지가 않죠 이걸로 도배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인터넷 뉴스나 경제방송이나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왜냐 FOMC를 다뤄야 되지 않습니까 고용이나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일 모레면 이거 다뤄야 돼요 이거를 안 다루게 되면 말이 안 되죠 네 지금 이 부분을 계속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속적인 뉴스 플로우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첫 번째는 그게 관건이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좀 피팅 쪽을 조금 유심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상한가로 직행했기 때문에 눌림목 공략에서도 저는 좀 어렵다고 판단 들어요 눌림목 공략에서 단기 반등세 모양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없기 때문에 화성벨브 모습인데 상한가 쳤고요 갭상승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는 일단 메꾸면 무조건 안 됩니다 그러면 승부가 이제 통계학적으로 뭐 몇 프로 때인지는 이제 공부를 각자 하시고 이 연절에서 승부를 보고 싶다 그러면 넘어가기는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 구간만 살짝 치고 빠져야 돼서 단타 대외공산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 한 표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해가스와 관련된 테마 또 들어봤는데요 일단 장기 투자는 아니고요 단기 포인트 좀 유효해 보입니다 다만 뉴스플로우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피팅 관련 종목들까지 함께 선구어서 알려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2차전지 한줄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적감의 수제 유입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2차전지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발판들을 마련한 것인지 관련 또 섹터에 대한 설명 짧게 알려주세요 네 뭐 이제 투심이 좀 낙폭가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 같고요 투심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고 수급이 중요한데 뭐 수급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낙폭가되고 상당히 반발 매수가 조금씩 이어지는 것 같은 걸 보니까 시장의 투심은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해야 될 것 같고 늘 말씀드리지만 구조적 성장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긴 관점은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뭐 저희도 수익이 났다가 지금 마이너스가 되는데 어디서 이제 치고 빠질까 뭐 삼성 SDI 지금 모습인데 저랑 같이 향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저는 뭐 시장에서 타이밍을 잡는 자는 하수고요 시간을 투자하는 자는 고수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이 종목에 관해서 이길 수 있느냐 그러면 저랑 같이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단기 접근에 대한 전략적인 시나리오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6월달이 들어섰고 오늘 수급 개선세가 좀 이루어지는데 뭐 인터 배터리 데이도 있고 배터리 대전도 있기 때문에 이 장단기 접근 전략 그리고 이제 공략 포인트를 어디로 갈 것이냐 저는 어제 뭐 정고체나 이런 쪽 LFP 셀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뭐 SDI도 좀 오르지만 에코프로 그룹들도 좀 오르고요 나노 신소제도 5%대 반등 뭐 탑 머트리얼, 윤성 FNC까지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남의 성격으로 다른 종목들도 뒤따라 오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체까지 저희 섹터별 설명들 함께 참고해 봤습니다 오늘 좀 관심 종목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ABL 바이오 준비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에 주셨네요 긍정적인 뉴스들도 지금 계속 플로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ABL 바이오도 포인트랑 목표가 잡아주세요 네 저는 좀 스타일 변경을 해보려고 좀 바꿨습니다 단타의 비중을 좀 높였고요 접근 포인트는 단타입니다 단기 아니고 손절을 채우겠습니다 23,200원 채우고요 시원하게 목표가 짧게 27,900원 단타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 짧게 박먹이 주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목표가 27,900원이고요 손절가도 23,200원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스페셜 원 시간에서 저희 본격적인 전략까지 함께 연결해 드렸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우장 투자 전략까지 잘 연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